10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는 기훈 씨한테 기회가 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같은 팀이라서 기훈 씨가 이제 티칭도 해줄 수 있고 좀 붙어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세범 님은 세컨 치시면 돼요 네 여기 같은 팀이셔서 살려볼게요 드라이버를 최대한 죽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제가 붙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? 어 예민해 예민해 오비 하지 마 렛츠고 여기 드라이버 거울로 한번 쳐봐도 돼요? 아 네 장비 탓 장비 탓 아이 왜 장비 탓을 해 제가 그럼 이걸로 칠게요 감사합니다 쇼게요 럽 배드 야 잘 쳐다 오 다행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럽 배드 벙커 살악했죠? 어 벙커 위에 있어요 휴 히히히히 가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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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갔을 때 힘 빼기가 진짜 어려워 힘이 더 들어가 파이팅 어? 이쪽 볼게요 조금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조금 내려와야 될 것 같아 더 왜 자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았어 저거다 더 많이 갔어요 괜찮으세요? 많이 힘드세요 혹시? 아 저 귀가 너무 아파 추워서 괜찮아요?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민성이 세범이랑 같은 팀이 아니라서 더 이번에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 방향이 그래도 좋네요 어떡해요 추워서 1,2,3,4 미안 제가 공을 빨리 다 잃어먹어서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끝낼테니까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 지금 ly 힘든가 보다 힘든가 보다 네 너무 추운가보다 아 저의 기준으로 좀 숨으세요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해요 얇지만 조금이나 낫지 않을까요? 아 몸으로 바람 막아준 거야? 어머 설레겠다 그래 이럴 때 진짜 약간 설레어 그래 세범이가 여기 골프 치러 갔겠어 저런 거에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지 1. 2. 3. 저도 뭔가 멋져서 뒤돌아보지는 못했는데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좀 느껴진 것 같아요. 그게 기억에 남아요. 좋았구나! 오케이! 오케이! 사실 어제 두 분이랑 다 대화를 했는데 두 분 다 취미가 다 골프시더라고요. 코스를 보고 찍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대화하고 나서 직감적인 느낌은 한 분은 진짜 코스를 보고 뽑으셨고 한 분은 나를 보고 뽑았나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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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!